바자오족 남자가 바다로 나갈 준비를 합니다. 바자오족 여자들은 바다에 나가지 않습니다. 대신 살림을 하고 아이들을 돌보고 시장에 나가 물고기를 팝니다. 무슨 소리 난다. 축제하나? 사람도 많이 모여 있네. 어디? 앞에 시장처럼 있습니다. 진짜 사람 엄청 많다. 붕인섬의 중심부 메인도로입니다. 조용하던 섬이 아침부터 들썩입니다. 주민들이 민호와 동규를 격하게 반겨줍니다. 오늘 이 거리의 진짜 주인공은 바로 이 아이들입니다. 한례의식을 하러 가는 아이들을 가마에 태우고 어른들이 모두 나와 축하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축하하는 거 처음 봤어. 우리 저쪽으로 이제 좀 가볼까? 일로 갈까요? 저희 지금 양치기 소년같이 꼬마애들을 지금 따라오고 있습니다. 꼬마애들 양치기 소년. 일단은 정신이 너무 정신없어가지고. 포토 포토. 오케이. 한국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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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을 장로님을 만나고 싶어요. 아자우족의 최고 어르신께 인사를 드리러 갑니다. 마을 장로님을 만나고 싶어요. 아 여기? 여기에요. 아 신발 벗고 올라가. 집이니까. 음. 이렇게. 마카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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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우스 코리아. 사우스 코리아. 사우스 코리아. 최고 어르신은 먼 곳에서 온 손님들에게 바자우족이 왜 바다를 떠나지 않는지 정성껏 설명해 줍니다. 사우스 코리아. 그리고 아시아. rac女子 echσι provincial. 이스라엘. 저는 그 아름다운 집에서 제일 영어로ộc인으로 지켜줍니다. 그 첫 번째 아름다운 집에서 알전arrpus에서 가장 먼저 자유롭게 하다가 짓을 고려합니다. 제 작품이 Fauna. 저를 고려한 가ies의 자리에 비교한 게 있어요. 제작품이 어떻게 하사의 보충이 어디서. 그럼요? 뇌어라엘.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온갖 마인들이 보통 많은 인성에 있는 예를 들이기 때 뭐라고 하는지? 이스라엘의 공항을 가면 여기에 있는 원인의지 인류가 낱락지는 예, 여기다 수도 있을지 불가에 몇 베이러인지 이는 오래되랑 오래되라 오래되라는 와보구 와보구 오래되나 오래되리 물고기 와다야 와다야 물고기 뭔가 이미지가 딱 뭔가 맞아 들어가는 것 같기도 하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다야 와부고 맘에 들어요